많은 팬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 나 이거 한번 더 전해보고 싶다. 손드신 분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네. 이쪽으로 뛰어오세요. 야 우리 시. 아 시발. 우리 시. 아 시발. 아니 뭐 저래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저래가지고. 자.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구 FC 사포터죠. 예. 아 추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왜 오셨습니까? 선수보러 왔습니다. 아 대구 FC의 팬입니까? 예.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장나서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작은 아버지를 좋아하신다고요?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대구 성사의 야생마 최규하입니다. 야생마. 야생마. 자. 이렇게 들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낙오자분이 뛰어다닌다는 거죠. 네. 출발. 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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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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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까 어때요? 주부 마신대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죽기 싫어요 알겠습니다